래디어쇼 연주에 받게 된 소민성TV이고요. 박명수 씨입니다. 네, 많이 안 오셨네요. 꽉 참전하는데. 이번에 케미스에서 프레임샵에서 제가 한 시간을 디지에 가게 됐습니다. 연하일부터 12시까지 나게 되고요. 프로그램의 내용은 박명수의 래디어쇼. 많이 지켜봐주시고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말이 짧으셔서 제가 한마디 할 텐데. 훌륭한 디제이는 그 시간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가 긴급수여라는 느낌으로 프레임팸 개편의 꽃봉이 박명수 씨를 모셨거든요.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명수 씨 잠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명수 씨. 벌써 하시는 것 같아요. PD님. 요즘 PD님이 대세이기 때문에 엠바이 붙여야 했어요. 약간 느낌으로. 네, 저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. 감사합니다.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주시면 되고요.